에어돔 건립 사업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에어돔의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인데요. 그만큼 보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 에어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국산화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형 에어돔 보급에 필요한 과제는 뭔지 장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곳곳에 들어선 에어돔입니다. 중동의 큰 일교차와 모래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 돔구장 대신 에어돔을 선택했습니다. 축구는 물론 배드민턴 같은 여러 종목의 스포츠 경기와 박람회 같은 행사에도 쓰입니다. 고성군에 들어선 테니스 전용 에어돔 역시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동호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칠 때는 날씨며 바람이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장애를 받는데 여기는 공이 너무 정직하고요. 또 치는 대로 공이 나가고 건립 비용은 돔구장에 비해 40분의 1 정도. 터만 확보되면 서너 달 만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도 간편하다 보니 쓰임새가 많습니다.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여러 시설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압병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축사나 양식장 부분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고 제대로 된 설치 기준도 없습니다. 에어돔이 건축물인지 구조물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정비만큼 필요한 건 표준 설계도 같은 제조 기준 마련입니다. 표준 설계 형태로 만들면 훨씬 더 적용이 쉬워질 거예요. 그것대로 지으면 인허가가 아주 용이해요.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맞는 한국형 에어돔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형인 케이블 방식이 국내에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유럽형인 에어포켓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케이블 방식을 안 하고 그냥 에어포켓 방식으로 해서 잘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에어돔 심의 때도 케이블 방식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습니다. 경주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에어돔까지 둘러본 춘천시 관계자들은 케이블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에어돔 자재 생산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국산화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